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 2019년도 4번째 릴리즈된 것을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칼리 리눅스 2019년 4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테마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GTK3 테마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도 조금 사용을 해봤는데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용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도 것을 사용을 하셨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인 테마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들이 그래픽들이 다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10개 정도의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왼쪽에 배치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모의에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구들이 배치가 됐는데 도구들의 배치들도 이렇게 하위쪽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그룹화 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납 쪽은 뭐라고 하냐 쓰기에 좀 불편하게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용할 때는 어떤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쪽으로 업데이트가 좀 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불안전한 테마일 수도 있고 한데 색깔이 가끔씩 이제 좀 변화가 발생을 한다거나 뭔가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보시죠. 이게 움직이면은 위에 지금 뭔가 이게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가고 싶어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 현상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좀 딜레이 현상을 좀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테마일이 원래 이런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번쩍번쩍번쩍 계속하죠. 이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마다요. 그래서 하나 도구를 좀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메타 스프리트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은 사용하는 것들은 기존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폰스크립 SQL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 실행되다 보니까 얘가 우리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좀 기존은 뭐 더 깔끔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드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멋있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테마 중에서 윈도우즈 쪽으로 바꿔주는 이 언더커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언더커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자체가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예 바뀌어 버리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위쪽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검색어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언더커버라고 이렇게 언더커버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시면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윈도우즈 환경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되게 멋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딱 보면은 정말 윈도우즈 화면같이 만들어 놨어요. 다른 도구들은 뭐 다 어차피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노트패드 그 다음에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파이벅스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누르면은 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파이벅스로 그래서 여기 있는 테마만 좀 UI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도 실제 윈도우즈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리눅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윈도우즈 뭐 켈리눅스를 보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어디로 갈 때도 이 테마로 이렇게 가시면은 뭔지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늘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영어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여러가지 도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본 테마보다는 얘가 더 조금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충분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은 이제 언더커버 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봤던 커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넷헌터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넷헌터에서도 요 테마에 맞게 전체 풀스크니로 지원되는 걸로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태블릿이나 그런 데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받는 부분이 바로 이 파워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지금은 기본으로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 있는 넷 프레임워크의 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 셀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보시면은 파워셀이 CMD 대신에 기본적인 그러한 명령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워셀이란 것이 보통 이제 윈도우즈 중에서는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 아니면 이제 자동화, 자동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IT 보안 쪽에서는 파워셀을 여러 가지 용도들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고 포렌지 분석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해사고 분석의 로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용도들로 지금 많이 활용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리 리눅스 입장에서도 저희가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윈도우즈에 있는 파워셀을 끌어가지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느니 차라리 칼리 리눅스에서 파워셀에 관련 스크립트도 개발을 하고 또 관련된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뭔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터널링 아니면 포트포워딩을 해서 이 칼리 리눅스에서 어떤 명령어들을 다시 실행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GetUpdate를 해서 저희가 저장소들을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 apt install power shel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다 업데이트를 하고 apt install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워셀 하시면 설치가 돼요. 저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그 콘솔창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PWAASC 명령을 누르시면 이렇게 안에 파워셀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고퍼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작권은 이쪽에 있을 거고요. 6.2입니다. 최신 버전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호환이 된다는 그런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 Help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죠. 이 스크립트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은 get 하고 여러가지 도구들을 보통 get이라는 모듈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get 누르고 탭 때 누르시면은 get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명령어들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더 이제 좀 활동적이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쪽에서 몇 개 명령어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윈도우즈하고도 거의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윈도우즈 파워셀 스크립트로 여기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et 하고 저희의 태블를 하면 get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 정보 데이트 정보들 날씨 그 날짜 정보죠. 날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get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정보들을 보면은 프로세스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한 정보들과 그 다음에 뒤에 옵션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상세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get 타임존이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칼리 리눅스에서 파워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조차가 나중에 아마 공격 코드 그런 파워셀 기반의 어떤 악성 코드다 아니면 파워셀 기반의 시스템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업데이트 된 부분들은 아니고 조금 조금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어떤 스냅샷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다큐멘트 파일들이 조금 더 더 정리가 됐다거나 이런 내용들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리 리눅스 버전도요.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들을 다운로드 요 페이지에서 받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vmware 환경이나 아니면 버츄얼 박스 환경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우리가 파일을 받아가지고 직접 가상 환경이나 아니면 호스트 컴퓨터나 노트북에다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번 관심 가지시고 한번 계속 이런 업데이트 현황들을 보시면서 좋은 도구들이 추가될 때가 있고요. 기존에 좋은 도구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